산업 곳곳에서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자주 볼 수 있죠. 일부 업종은 이제 귀한 일손이 된 곳도 있습니다. 더불어 서로 잘 살자며 민간에서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관심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. 경기도도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. 최지연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. 실직이나 재해 등 여러 이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사는 쉼터입니다. 한눈에 봐도 열악해 보입니다.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아 매트로 냉고를 견디고 있는가 하면 고장난 시설을 바로 고치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실정. 그나마 이곳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급한 것부터 보수를 시작했습니다. 이런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돼도 열악해도 이렇듯 손을 못 떼는 데가 대부분. 이렇다 보니 화재나 감염병 노출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했습니다. 주거 공간과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 줍니다. 2, 3년 있다 보니까 바닥 장판도 다 닳고 벽에 곰팡이도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특별히 작은 방에 천장에 쥐가 다니는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진짜 쥐가 다니고 있던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니까 더 쾌적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고 지난해에는 수원과 고향 등 11개 시에서 15개소가 지원을 받아 새 옷을 입고 안전을 지켰습니다. 크게 주거 공간 정비와 안전, 화재 예방 공간 지원이 되겠습니다.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도배, 장판,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화재 안전시설이나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물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는 14만여 명, 40%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. 경기도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다른 권익향상 사업도 고민 중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